기절 차고 지붕 기절이야 차고 지붕 화이팅 하고있습니다 화킬이다 인마 누웠다 어이구 2층 기절 2층 기절 1층 하나 남았어 2층 기절이야 2층 2층 거실쪽? 차곡선 기절 2층 화장실쪽 차고도 기절이야 뭐야 뭐야 나이스 왜 저기 나와있어 홀리쉐이 나이스 나이스 핑 힐 힐 정신이 없네 정신이 없어 너네는 렉 안걸리냐? 힐 힐 뒤에 자샤도 있어 위에 능선쪽 아 우리팀 버리고 가면 안되요 어시스트 어시스트 잘 다녔 위에 세운건가? 세웠어 세웠어 세웠어요 믿고 가요 스트리밍 스트리밍 크 컷 아 3층 질 에이 뭐야 나 할게 없잖아 쏠 102 파차 나이스 어이구 어 저 따가 망치네요 내 우측으로 가봐 내 우측으로 가봐 어이구 어이구 우리는 광동에 캐리하니깐요 1층 집에서 오는거 봐줘 피가 안가 싸움도 안 열린다 근데 이거 버렸나봐 멀리 기절 멀리 하나는 기절 상태야 하나는 기절 상태야 하나는 기절 상태야 나 원 나 원 나 원 매엄 다 죽여 나이스 이 친구 닉네임있죠 마지막 제 잠시 능선 다른 팀이다 이러면 옥상 이 친구 닉네임도 야무시네 남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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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 오른쪽 우측 라인 저 형가 그냥 죽게 놔둬봐 저 형가 지금 돌 원이 킬 안 돼 안 돼 내 바퀴가 다 부서졌어 안 돼 안 돼 형